출입문이 닿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이 여차의 마지막 역인 호포, 호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DTC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 번 내리는 물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산 방향으로 가실 분은 이번 역 승강장에서 잠시 기다리셨다가 양산행 열차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시 천도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호포, 호포, the last station.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line number 2, bound for Yangsa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rain. Thank you. Good morning. 강남구청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